아, 앉았어! 어서와! 무슨 일이야? 작전 완료! 수고 많았어, 세아야! 누나야말로요! 수고 많으셨어요! 그야 수고했지! 그 무거운 장비들을 나르느라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! 어쨌든 이걸로 이번 운반 작전은 완벽히 성공한 거야! 이제 핵사부사에 초소형 억제기를 설치하는 작업만 남았어! 아휴, 이제 난 좀 쉬어야겠다! 아이고 허리야! 저도 쉬면 되는 거죠? 그래, 쉬어! 설마 또 무슨 일이 생기기야 하겠어! 그렇게 말씀하시니 왠지 불안한데요? 너무 불안해하지마! 느긋하게 있으라고! 또 보자고!